경기 파주에는 오늘 하루 동안 무려 2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밤부터 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물폭탄이 예보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1시간 내에 70mm가 넘는 양이 한 번에 쏟아집니다. 강한 호우는 내일 오전까지 중부와 호남에 집중되겠고요. 내일 오후까지는 충청과 경북에, 내일 밤부터는 다시 중부 전반과 호남, 경북에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비도 어제만큼 양이 많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충청에 200mm 이상, 강원도 180mm 이상, 호남에도 150mm가 넘게 내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국에 순간풍속 초속 15m가 넘는 강풍도 휘몰아치겠습니다. 폭우 속에 더위도 이어집니다. 특히 충청 이남 지역으로 밤사이 열대야가 예상되고요. 낮에는 체감 33도를 넘는 더위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고 강한 비가 이어집니다. 날씨였습니다.